저런 거는 만약에 팔면 한 얼마일까요? 안 팔아요 우리가 먹어야죠 면 같아 면 아니 내가 이걸 처음에 갔을 때 이걸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얼굴만한 전복이 어딨냐 맞아요 이거 어떻게 전복이 이렇게 크냐고 이게 고마워하네요 그죠?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? 한 조각인데 이게 물 좀 마실게요 너무 짜다 물 마셔야 돼 원래 좀 짜요 바다에 오래 살았던 애들이 물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네요 전복은 물이죠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 마이크로 고마워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